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9번과 10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실게요. 보기 1. Analyzing, 분석하는, 2번 Discarding, 버리는, 3번 Embracing, 포용하는, 4번 Identifying, 확인하는, 5번 Investigating, 조사하는, 당연히 되겠죠. 자, 부문 보실게요. 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contentment is possible without the need to cling to controlling belief. 자, 지금 ancient skeptics taught,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죠. 고대의 회의론자가 가르쳤던 것처럼 contentment, 만족이라는 것은 is possible, 가능합니다. without the need, 어떠한 필요 없이도 가능한데요. 자, 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을 주는 믿음에 cling to, 매달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족은 특정한 편안함을 주는 믿음에 매달리는 것 필요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to cling to라고 하는 것은 명사한 need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As a proof, we have it. 자, 지금 보시면 주어동사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as a proof, 명사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의 as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거로서 우리는 가집니다. The example of the David Hume, who lived the unentirely admirable life without any belief in the supernatural. 자, 우리는 하나의 예시를 가지죠. 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컴마 이후의 후는 죽격의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을 나타내고 있죠. and, 히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평생을요. 감탄할 만한 삶을 말이죠. Without any belief, 어떠한 믿음도 갖지 않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이죠. His personal example shows that nobody need feel gloomy because life has no ultimate purpose or because conventional conception of moral responsibility are built on foundations of sand. 자, 그의 개인적인 예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바로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자, 그 누구도 need feel gloomy, 우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need라는 동사와 feel이라는 동사가 두 개가 다 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need라고 하는 것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될 때는 조동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있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우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life,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because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혹은 어떤 전통적인 개념이, 도덕적인 책임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ability,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모래의 토대 위에 말이죠. 그래서 비동사 BP의 수동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도덕의 개념이라는 것이 모래로 만들어진 기초 위에 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인간들이 가지고 온 믿음 같은 것들이 모래성 위에 쌓여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대단할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좋은 감정, 섬세한 감정들이나 아니면 지적인 성취 같은 것들이 단지 어떠한 약간의 늘어짐, 혹은 약간의 변형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게나 많은 스프링과 그렇게나 많은 바퀴들의 변형이라면 말이죠. 어떻겠습니까? 혹은, our value systems, 우리들의 가치체제가 a mirrored by, 자, 비동사 BP의 수동태이고요. 거울과 같이 반사된다는 뜻에서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those of chimpanzees and baboons, chimpanzees and baboon의 개코 원숭이죠. 그것들과 유사한들,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지금의 those는 앞에 나와 있는 가치 시스템을 받아주는 대명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our feelings are no less fine and our values no less precious because the stories we have traditionally told ourselves about why we hold them turn out to be fables. 자,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덜 섬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가 덜 귀중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 접속사가 나와 있고요.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온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전치사 이후에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어떤 가치체제들을 가지고 온 이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turn out to be fable, 어떤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우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로 밝혀졌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가치 같은 것들이 덜 섬세하거나 아니면 덜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지금 메타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이란 뜻이고요. 배기지는 여기에서 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낡은 생각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낡은 생각을 빈칸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지지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그들의 어떤 어린 감각을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감각을 우리가 지지해 왔습니다라는 것이죠. 위드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고요. 메타피지컬 배기지가 바로 대명사와 그리고 접속사와 결합되어서 지금 위드위치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지식의 사슬 정도만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에서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어떤 약간의 늘어진 것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회전, 변형 정도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침팬지나 원숭이의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강 9번 문제의 답은 바로 2번, Discarding, 버리다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10번 문제 보실게요. 1. Synthesizing Previously Fragmented Ideas 기존에는 단편적이었던 생각들을 종합한다. 2. Breaking Existing Customs and Stereotypes 기존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깬다. 3. Organizing Highly Trained People for Research 연구를 위해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조직한다. 4. Designing a Project to Overcome the Challenges 어려운 과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5. Collaborating with a Leading Research Organization 선도하는 연구단체와 협업한다가 되겠죠. 자, 본문 보실게요. The history of science and human invention is full of examples of important advances resulting from blank. 자, 어떤 과학이나 인간 발명의 역사는 Be full of, 가득합니다. 어떤 중요한 선도, 발전의 예들로 말이죠. 그런데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Resulting from, 바로 이 빈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One such process began in 1820 when a day in H.C. Osteri discovered that wire carrying an electric current was surrounded by magnetic field. 자, 하나의 그러한 예시가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하나의 그러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을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과정은 시작했습니다. 1820년인데요. 그때는 바로 이 Dan이라는 사람이 무언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바로 접속사 대절을 말이죠. A wire, 하나의 전선이 자, carrying an electric current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carrying부터 current까지는 앞에 있는 와이어를 수식할 수 있는 바로 분사 구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전류를 가지고 있는 그 전선이 was surrounded by 비동사 pp의 수동 구조가 되겠죠. 자,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magnetic field, 자기장에 둘러싸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In 1825, an Englishman, W Sturgeon wound a live wire around an iron ball and created an electromagnet. 자, 1825년에 영국의 사람인 W Sturgeon이라는 사람은 자, W-O-N-D라는 말은 W-I-N-D, wind라는 감다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이고요. 자, live wire, 하나의 전선을 감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Around an iron bar, 철로 만들어진 막대기 근처에 전선을 감았고요.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바로 Electromagnet,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magnetic field을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전자석을 만들었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1859년에 독일의 피아니스트이자 과학자인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discovered와 he 사이에는 접속사 대절이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가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피아노의 줄이 vibrate, 진동하게 말이죠. 그래서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목적보어 동사원형이 나와있죠. 자, 그것들에게 피아노 줄에 노래를 불러주면 피아노 줄이 바로 진동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Later, 나중에 프렌치만 L. Scott attached a thin stick to a membrancy. 자, 나중에 됐을 때 프랑스 사람인 L. Scott이라는 사람은 attached, 붙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A thin stick, 아주 얇은 막대를요. To membrancy라고 하는 것은 얇은 막에 막대기를 붙였다가 되겠죠. When he spoke to the membrancy, the other end of the stick, would trace a record of his voice, sounds on a piece of smoked glass. 자, 그가 바로 이 얇은 막에 말을 했을 때 바로 그 막대기의 반대쪽 끝은 would trace. 자, trace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추적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그따가 되겠죠. 즉, 선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떠한 기록을, 그의 목소리에, 소리에 대한 기록을 말이죠. 자, on a piece of smoked glass. 자, 어떤 유리 위에 그의 목소리 기록을 남겼는데요. Smoked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 분사로 지금 glas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막대기 끝이 어떤 그을린 유리 위에 이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했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1874년에 스코틀랜드의 사람이죠. 캐나다에서 스코틀랜드의 사람이 working in Cambridge,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꾸며주는 분사구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원 문장에서는 who worked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은 put, dizzy, scattered 이렇게 나누어진 자, 과거 분사 pp가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put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needs, scattered, and diverse elements가 되겠죠. 자,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into one instrument, 하나의 도구에 넣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instrument, 도구는 was the telephone, 바로 전화기가 됐고요. and the man, 그 남자는 was the Alexander Graham Bailey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내용을 보신다면 자, 과거에 여러가지 장치들이 결합이 되면서 한 사람이 특정한 발명품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원래 기존에 존재해왔던 여러가지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조각라했던 생각들을 합성 혹은 결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의 9번과 10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